혹시 몸에 멍 자국 같은 거 없니, 상처나? 어? 없어? 아, 담백방 정도는 있어야 효과적인데. 아니, 원래 이런 일에는 증거가 제일 중요한 법이거든? 아, 근데 요새는 애들이 하도 영확해져서 흔적을 안 남겨요. 머리에 비둔한 마른 것들이 요령만 늘어갖고서는 해야 되지. 아이씨. 아이씨. 네. 어? 저거 화상 자국 필요는 없는 거잖아. 수지야, 선생님이 건강만 생기면 걔네 부모들한테 다 말할 거야. 그럼 위로금 정당 너한테도, 어? 형, 나 봐봐. 꽉 물어, 꽉 물어, 자. 송순이! 송순이, 아래 있어! 송순이! 아이씨, 진짜 또또이야. 송순이! 송순이, 아래 있어! 송순이! 아이씨. 송순이! 송순이, 송순이! 송순이! 시작! 경장! 감사합니다! 안녕하세요! 진짜 너무 잘했어요 안녕하세요!